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피칭 머신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구입체를 찾아보려는데 파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찾아보려갔는데 피칭 머신으로 검색을 하시니까 잘 안나오시는거에요. 이게 야구 투수도 던지라는 피칭 머신을 피칭 머신으로 하는데 야구는 피칭 머신이 맞는데 테니스는 피빙 머신이나 뽈머신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뽈머신으로 검색해보시면 여러가지 업체가 나오는데요. 제가 벌써 지금 5년 가까이 5년동안 테니스 뽈머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서 여러가지 보면서 제가 선택한 모델이 사실은 최상입니다. 추천하는 모델은 스핀파이어2 모델이고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 모델이 그정도 가격에는 최상입니다. 그것보다 좀 낮은 것도 있는데요. 100만원 초반이나 100만원 이하 제품은 확실히 이 제품이랑은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실전적이지 않고 뽈도 초보 단계에서 사람이 피딩해주고 언더스로우로 던지는 이런정도의 뽈스피드 정도에 적용하려면 그정도 가격이면 충분한데 좀 더 탑스피이라던가 뽈스피드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좌우라던가 아니면 짧게 길게 라던가 랜덤 모양의 랜덤 세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실전적인 세팅을 하는 그런 훈련에 적합하고 높은 볼 스매시 훈련이라던가 그 다음에 언더스핀, 탑스피 이런거 조정해가지고 속도, 스피드량, 그 다음에 바운드 타격, 공보내는 지점 이런거 다 조정해서 쓸 수 있는거는 이 가격대에 이 제품이 최상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낮은거 뭐 한 200만원대 이런거 아니면 200만원 이하되는거 중국산 사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뽈이 완전히 난사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컨트롤도 전혀 안되고 뭐 다른거보다는 제가 추천드린 그 모델이 최상이구요. 그 다음 중요한게 여기는 두가지 이유로 제가 추천드리는데 우선 글로벌 회사가 마인드가 글로벌해요. 회사는 글로벌한데 글로벌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진 회사도 있구요. 그 다음 국내 디스티브리터 사장도 보면 상당히 개념이랑 AS 마인드가 출중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한거는 비용을 내야 되겠지만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런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저는 지금 후회 안하고 5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어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